네 세미플로팅 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. 네 음 줄은 늘 항상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소모가 되는 물건 중에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. 3호 4호를 들여놨는데요. 3호는 150m, 4호는 200m죠. 세미플로팅이라고 적혀있습니다. 세미플로팅 3호는 150, 4호는 200m 조금 가라앉는 줄이죠. 소비자가 50% 할인 만원 이렇게 딱 5개씩 한번 들여놨는데 일단 3호와 4호만 있습니다. 반응을 보고 또 들여놓을 예정이에요. 사이즈별로 네 여기 연두피치 나고 흰색이 나는데 이 연두는 풀어보면 굉장히 연해요. 아주 연한 연두피치고 오른쪽 4호는 흰색입니다. 네 매장에 현재 진열되어 있는 세미플로팅 줄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 중간 도매상님께서 이렇게 또 행사를 하라고 몇가지 품업을 도움을 주십니다. 예쁜 채여사도 열심히 파놔서 돈을 벌지만 우리 구매하는 분들도 만원은 벌어가는 거가 되겠죠. 너무 싸요. 담배 두건만 아끼면 세미플로팅 줄이 내 것이 됩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관심 가져주세요. 일단 3호와 4호가 있습니다.